다음번에 대전 원정경기하면 올바라 하겠네 우와~~ 여기있어! 빨강이 예뻐! 빨강이 예뻐! 빨강이 예뻐! 빨강이 예뻐! 다음번에 대전 원정경기하면 올바라 하겠네 우와~~ 빨강이 예뻐! 이건 다른거 아냐? 여기 다 백승호에요? 여기 다 백승호인거에요? 여기 맞아요 이거 살래 좋아요 황희찬도 있잖아 응 황희찬도 있어! 황희찬도 있어! 나 검은색 짜고 싶었는데 생각 나쁘지 않아 아따 아 나 차 사면 이거 해야겠다 ㅋㅋㅋㅋ 하나 남았네 어 결제지 아 다 여기 아니고? 우와 진짜 너무 좋은데? 진짜 너무 좋은데?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좋겠다 안녕히 계세요 아 자 저에게 한쪽 선물을 반영이 찍은 사람의 반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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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시야 더 좋아졌는데? 반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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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랑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3, 4, 2, 1 아 아 아 아 아 아 퀴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님의 인생이 빵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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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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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당을 응원하는 중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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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러니까. 우리 재밌게 해주려고. 아, 제발. 나 어저께 너무 떨려. 진짜 너무 행복해. 어떡해? 진짜 너무 행복해. 진짜 너무 행복한데. 너무 좀 어떡해? 어떡하지? 어떡하면 좋아? 어떡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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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?